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여기 이리 가자 여기 여기 전체 팀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잘 가라 어때 기분 더럽지 여기 와 뭐야 못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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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놈이야 미친 개반이 왔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자 그대로 복수 한번 해줬는데 아쉽구만 다시 가겠습니다 2라인으로 가서 싹 털어주자고 저 위 하나 저 위 하나 했다 뭔데 저놈 여기 까불어 까불어 죽어 죽어 다섯 발 맞혔을걸? 맞히는 수록이 다른데 이 다섯 오 마 피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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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아아 한 대 한 대 한 대가 안 맞혀 같고 오 나이스 나이스 발 좋았으 좋았으 아 진짜 지웅 연질나봐 어? 어? 어우 이 중룡 개 아파 나이스 근데 누구 누구인데? 야 뒤뒤뒤뒤뒤 아 이 놈 좋네 일로와 들어왔어? 아 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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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뭔들이네 이거 자 해 주면 돌아가자 빌디디디디디 한 놈 안돌아와나? 돌아가는 놈 없네 한 놈 안돌아와나? 돌아가는 놈 없네 가기 하나 잡았고 들어오는데 앉아여 여기 잡았고요 잠깐 잡았고요 필요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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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루미늬 어서와요 아아아아 너무 세일 퍼졌어 못잡았어 못잡았어 맥크리 궁극기죠 소량이 45%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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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잠ль지에다 굿 쏴나봐네 맞아 여기 꿀파네 꿀팔면 안돼 자꾸 어 치추님 어서오세요 아 덧밟았어 어 세상에 이래가지고 정크래지 했을때는 바닥 잘 봐야돼 아 지들다니네 뭔데 날라가던거 보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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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의 플레이 얘 궁극기 대박 늦나? 왜 부리세요? 왜 모르셔?